어...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일단은 이렇게 또 저희가 이런 축사를 좀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면서 또 이런 일만의 사람들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저희한테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고요. 뭐 이렇게 또 많은 팬분들이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를 또 너무 재밌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시던 만큼 앞으로 축구 경기장도 많이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야축동 화이팅! 어... 뭐 축구가 스포츠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즐기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축구는 직접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축구도 하나에도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도 많기 때문에 좀 쉽고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특히 야축동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그런 게 편집이 잘 되어 있거든요. 하여튼 야축동 화이팅!